왜 저렇게 흔들면서 먹는 거예요? 크림도 같이 이렇게 좀. 피픽크림도 같이. 입술이 너무 좋아. 제 말 맞죠? 얼음 녹기 전에 먹는다고? 얼음 왜 넣은 거야? 얼음을 희소시킨다고 했잖아. 기가 막혔지. 거기다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. 여기도 포인트가 또. 오빠 이거 추억의 아이스크림. 옛날 아이스크림. 탁월함 탁월함. 그냥 같이 먹는 거야 이렇게? 그렇지. 이게 좀 더 하얘. 파란 색깔이. 이게 청담동 브랜드 치즈 뭐야. 맞아요. 이거는 진짜 호떡이랑 먹어도 맛있고. 이거 이렇게 썰어가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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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썰어가지고 부드럽겠다. 와 진짜 맛있다. 와. 와. 상수희 씨 진짜 웃기다. 그만 좀 하라 그러면서. 사람이 먹고 나면 어쩜 이렇게 달라져. 와. 아 이거 맛있다. 음.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. 응. 최근에 저 토스트 되게 먹고 싶었는데. 진짜 조만간 해먹어야겠다 이거. 너무 맛있겠네. 조금만 더 줘야 되네. 조금만 더 줘야 되네. 조금만 더 줘야 되네. 조금만 먹어요 이제. 아이 조금만 더 줘. 가야죠 이제 사장님. 가재매요. 빨리 가재. 달랐지야. 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